Q. 안되지. 많이 안 해봤으니까 계속 하다보면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게 돼요 나비 보러 갈래? 나비가 어딨는데? 부르지 박대혁만 보인다. 너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쓰지마. 먼저 들어가. 아쉬워, 아쉬워. 그냥 게임한 거야. 아까 안 걸렸지만 아쉬웠나 봐. 아쉬웠나 봐. 넌 그럼 남자들이 갑자기 튼터 치는 거. 만약에 수업 중에 낙박이 된 거 보면 애들한테 말할 거야? 그거랑 이거랑 같는 거야? 같진 않지만. 아쉬웠나 봐. 아쉬웠나 봐. 연애 안 할 거면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구나. 눈 마주치지도 말고 가까이 서지도 말고. 아쉬웠나 봐. 아쉬웠나 봐. 아쉬웠나 봐. 아쉬웠나 봐. 아쉬웠나 봐.